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루프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프 인덱스는 나와있는 사진처럼 루프의 앞쪽에 있는 곳이 루프의 인덱스입니다. 이 인덱스는 루프의 반복된 횟수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 루프를 진입할 때는 루프 인덱스 값은 0으로 냅니다. 루프 안에 있는 프로그램을 모두 실행한 다음에 루프의 종료 조건을 확인을 하고 이 종료 조건이 거짓이거나 혹은 계속 무한반복으로 되어져 있으면은 다시 루프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때는 루프의 인덱스 값을 1씩 추가를 하면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시로는 브릭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터의 회전이 하나씩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보시면 루프를 가지고 오시고요. 여기 루프 안에 라지 모터를 하나 넣겠습니다. 라지 모터가 횟수가 하나씩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루프 인덱스를 이런 식으로 데이터 와이어를 활용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건여처럼 브릭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바퀴 한 바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브릭 버튼을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주고요. 그거 눌렀다 뗄 때마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버튼을 누를 때마다 한 번씩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모터가 세 바퀴를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인덱스 값이 몇 수로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땐 인덱스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자이루 센서를 이용해서 자각형을 그리는 예시입니다. 자이루 센서를 사용할 때는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블록을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이루 센서는 현재 각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90, 두 번째는 180, 세 번째는 270, 네 번째는 360 이런 식으로 각도의 조건을 주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예시를 보시면은 직진하고 그 다음 90도를 돌고 한 번 더 직진하고 90도를 추가한 180도를 돌고 세 번째에서는 직진하고 180에서 90도를 더한 270도만큼 돌고 마지막에는 360도를 회전하게 됩니다. 이거를 보시게 되면은 우회전을 할 때마다 90도씩 증가를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루프 인덱스로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먼저 루프 인덱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첫 번째인 직진을 하는 것을 불러오신 다음에 우회전을 하는 블록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 동작을 4번 반복하게 돼서 횟수로 4번 반복해라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시면은 한 번은 90도를 제대로 돌지만 그 다음부터 90도를 돌지 못하고 계속해서 직진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이로 센서 값이 현재 90도만큼 커져 있는 상태에서 직진을 하기 때문에 이 대기 블록의 조건이 참여되게 됩니다. 이 90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위해서는 루프 인덱스에서 1씩 증가하는 값에서 90을 곱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연산에 있는 수학 블록을 가지고 오셔서 이 인덱스를 붙여주셔서 수학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맨 처음에 프로그램이 시작하게 됐을 때 루프 인덱스는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것은 1을 더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을 더해준 값에서 곱하기 90을 해주시고 좌표해진 값을 자이로 센서의 경계 값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 로봇이 움직이는 것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자이로 센서의 값이 정확하게 들어가서 회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준비한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혹은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